오늘의 뉴스나인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선대위원장 권한 논란부터 울산 폐동 막전망호까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불러들어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피해보상에게 쥐꼬리만큼이라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천한 출신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일보에서는 자신의 출신 자체를 혐오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천 교회에서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가 교회 참석자와 그 가족들로 퍼지며 확진자는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향후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대장동 수사에 협조해온 정무회계사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핵심 4인방에 대한 재판은 오늘 시작되는데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만 40명이 넘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6리터 아래로 떨어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